Q. 소주의 언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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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뭐야? 소맥 누가 더 잘 타나 이런건가? 흔들어 저렇게 봐 뭐 아아아아 보여줘 그건가? 뭐야 뭐야 오늘은 같은 양의 알코올이 든 맥주와 소주를 마시면 과연 똑같이 취하는가? 오늘은 좀 궁금하네. 같이 술 마시는데 막 맥주 마시는 사람 취하고 술해. 그러면 오늘도 틀린 분에겐 저희가 벌칙을 잠깐만! 리맷 취전 어때요? 오늘은 우리가 맞추면 제작진이 벌칙 받는... 콜! 콜! 아 시원하네! 솔직히 나도 오늘 정답 몰라. 몰라요? 그러니까 공평하게 콜!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! 아니 어차피 이게 받는다 안 받는다 똑같아! 해! 들어오라고! 자 하자! 저 봤을 때는 소주가 더 취할 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? 왜냐하면 우리가 술자리에서도 가면은 맥주 마신 사람보다 소주가 80%를 취하거든 근데! 그렇게 시켰습니다. 그래서 뻔한 문제를 내지 않았을 거만 좀 봤을 때 말할 때... 그래서 소주가 더 취할 수도 있는... 아니 언제까지 할 거야 빨리 빨리 말해 빨리 결정해 우리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감으로! 완전 감으로 갈까? 감으로 가자 하나 둘 셋! 소주가 더 취하다! 맥주가 덜 취한다 라는 말씀이... 그렇죠 그러면 건우님은 맥주 두 캔 민성님은 저희가 드리는 소주 알코올 양은 똑같거든요? 알코올 양은 똑같으니까 여기 드시고 문제 축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 안주도 심지어 누룩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아 좋아 오늘은 영화 맞추기 문제 단 영어로 문제를 내셔야 돼요 아이 그럼 형이 해 그럼 우리 건우가 아직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네 뭐야? 저 문제는... 시작! 오케이 컴온 컴온 컴온! 예아 베리 카인드 베리 카인드 오케이 오케이 카인드 아 친절한 김자씨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Parece 헤이 마이 페이스 마이 페이스 킹 페이스? 예아 헤이 마이 페이스 마이 페이스 킹 페이스 왔어 왕의 얼굴? 하,그 제목을 말해봐 과생! 깡패' 야! 저 쌀가지! 아따! 콩밥이 몸에 좋은갑다! 얼굴이... 주둥아리는 여자나구나? 콩밥 말고 쌀밥이나 먹으러 가자! 나 콩밥 좋아하는데... 아니면 그 날도 좋은데 클라우드가가 올디브나 한잔할까? 그것도 좋다! 근데 클라우드가 어디에요? 물타시 하나 풍부한 프리미엄 맥주! 클라우드! 너무하네... 공부 좀 하자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음두 측정 해볼게요 네 드디어 이겼어! 바로 온다! 오늘 뭐야? 오늘의 벌칙은! 레몬 두 개 까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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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 까먹기 빨리 먹어! 어디서 약을 팔아? 피디 어휴... 오케이! 맛있겠다! 아 이거 껍질채로 먹으냐? 아니 무슨 저기 앞에서 구경할 때는 뭐 빨리 먹어! 생각을 하고 벌칙을 갖고 오란 말이야 바람이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오늘날 요즘 미안해 잘먹기 까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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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!